둘, 셋! 안녕하세요, 곱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늘 의상 꽃이 아닐까?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에다가 내추럴이죠? 하얀색으로 약간 좀 풍수하고 밝은 이미지를 내리고 싶었어요. 제 거는 열매도 잡았어요. 어! 여름여름하게 열매까지! 두 파트를 빼놓을 수 없죠. 공준이 형 파트 후렴에 아가씨 아홉 명이서 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안무가 있는데 그에 또 캐리 받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홉 명이서 함께 만드는 거여서 더 멋있습니다. 파이, 식, 세, 타는 어른이! 좋아, 돼! 무대에서 보시면 더 멋있으니까 무대 많이 봐주세요! 아홉 명이서 촬영을 약간... 해수욕장에서 촬영을 했잖아요. 해수욕장, 그 해변에서 했는데 동준이 형이랑 장난을 치다가 제가 동준이 형이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잡고 넘어졌는데 그냥 두두두둑! 네. 와우! 그때 촬영이 약간 즉석으로 갑자기 너네 놀래? 이랬는데 진짜 저희가 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때 뮤비에 찍힌 게 사실 메이크업 번지고 막 그랬는데 되게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아, 네.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는데 규가 꽉 막히는 게 좀 아주 신기했습니다. 진우가 그렇게 또 기내식을 기대를 했는데 제주도행은 기내식이 안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아쉽더라고요. 미션! 미션! 원래는 저희가 애교를 했었는데 그러면 가위바위보 진우 사람이 이 하트 화살 날리는 거 어떨까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프랑스 선수 손대란 fenibbi 두티 너 그리다, 잠 못 참 그리다, 잠 못 참 지금 내 몸에 우리 사랑을 펴쳐다 저희 고스9 밤샜다 정말 밤샐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청량한 무대, 에너지 가득한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스티 사랑해요! 사랑해요! 화이팅! 원 라이프! 안녕하세요! 에버그룹니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아샤의 벌스 부분에 몬스터 하면서 주먹을.. 탐내는 분 많더라고요, 요즘에 잘해야겠어요 몬스터? 저는 우리 이유언니의 밤과 아침 경기 그 사이 대충 새벽 다섯 시 반 이 부분에 굉장히 탐나더라고요 뭔가 너무 멋있어 밤과 아침 경기 그 사이 대충 새벽 다섯 시 반 수록곡 중에 발라드 플리즈 플리즈라는 곡이랑 돈 에스크 돈텔이라는 곡이 있는데 돈 에스크 돈텔을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출근을 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가사도 귀여워서 뭔가 다 같이 여행 가고 싶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플리즈 플리즈를 추천합니다 저희 에버글로우의 특유의 감성과 그리고 에버글로우 멤버의 그런 독특한 보컬 컬러를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플리즈 플리즈를 추천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저희는 왜 다 좋아해요? 저희는 왜 다 좋아해요? 다 너도 좋아요 원래 어두울 때가 밤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저는 자고 있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밤이라고 생각하고 아니지 우리 오늘 새벽 다섯 시 반에 일어나있어서 조금 아쉽지 조금 아쉽지 그런 아침인 거 같아요 저희가 오늘은 약간 옷 스타일링을 보시면 진짜 왼손으로 뭔가 사냥을 할 것 같은 그런 컨셉이 저는 특징인 것 같거든요 또 저번 주 무대는 조금 약간 똑같은 취미처럼 빨간색이었잖아요 오늘은 좀 더 강렬한 더 강렬한 무대 전사 같은 느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이 프로젝트 열심히 투자를 하셔서 이 노래를 받아놨거든요 오늘도 정말 다 해보라는 고마움만큼 더 열심히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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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 이었군요. 안 되겠다. 더쇼에 몸 묻어야겠다. 요상아 살아간 지 100일째. 우리 강아지도 다 이렇게 일일이. 우와 감사합니다. 진짜 놀랐어요. 진짜 감동이에요.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쇼파로도 좋을 것 같아요. 저요. 하나, 둘, 셋. The only K-pop show you need. It's live and it's 더쇼. 요상아 매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앙 하고 물어버릴. 더쇼의 커다란 댕댕이 요한. 주각 댕댕이 여상. 쪼꾸미 댕댕이 치안. MC 요상. 한입니다. 100일이라는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난 것 같아요. 100일이란 너무 실감이 아직 안 나는데. 100일 동안 함께 해주신 더쇼 그리고 우리 MC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발전하는 요상은 쪼쟁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돌잔치를 하는 기분이에요. 너무 좋고요. 100일 너무 감사드립니다. 100일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100일, 200일, 1000일 이렇게 될 때까지 저희를 불러주실지 모르겠지만 불러주신다면 전 열심히 여기에 뼈를 묻겠습니다. 도쇼 사랑합니다. 도쇼 사랑합니다. 도쇼 사랑합니다. 도쇼 사랑합니다. 100일 될 때까지 일단 도쇼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누구 MC분께서 이렇게 잘 같이 호흡을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팬분들과 도쇼한테도 큰 사랑하는 것 보다를 바라는데 앞으로도 너무 잘 부탁드리고 저희 새 MC들도 열심히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 번 해보자고. 맞아요. 화이팅! 최고, 도쇼 최고. 최고! 최고! 최고!